어서오세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어... 제...저희...저희... 왜 엄마 말이 안 나오지? 저희 어머니 일하시는 편의점에 가서 같이 일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말동무 좀 해드리려고 엄마 심심하셔서 제가 편의점 알바를 갑니다 그래서 약간 알바하러 갈 때 하기 좋을 꾸안꾸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메이크업은 알바하러 갈 때나 아니면 말 그대로 꾸안꾸 메이크업이 필요할 그런 상황일 때 하시면 좋을 메이크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메이크업을 하면서 알바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번 얼굴형 관리설 메이크업에서 공황도둑 메이크업 있잖아요 제가 여련을 펼쳤던 공황도둑 메이크업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알바설을 감사하게도 원해주셔서 제가 그동안 했던 알바 경험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구요 오늘은 반말 모드 어때요 여러분? 약간 찐찐 모드로 하는 거 같아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반말로 하는 걸로 이제 기초 끝났으니까 그러면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거는 정샘물 베이스인데 마스터 클래스 글로우 베이스라는 신상 베이스에요 건성분들을 위한 베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좀 피부가 맑아지면서 촉촉해지면서 복숭아 느낌이 나게 도와주는 겨울에 추천하고 싶은 베이스에요 촉촉 베이스 광고 아닙니다 저는 진짜 좋은 것만 추천하고 싶다구요 로봇인줄 진짜예요 어머 나 반말하기로 했지? 나 자꾸 자아 충돌 온다 이게 반말이 은근히 어렵다니까 미우들한테는 아무튼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나는 알바를 좀 많이 해본 케이스인 것 같아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난 되게 사실 유복한 과정환경에서 자랐어 말 그대로 유복한 과정환경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사실 빨래 돌리는 법도 몰랐고 설거지하는 법도 제대로 몰랐어 유복한 과정환경을 떠나서 난 게다가 좀 결혼해서 출산까지 장장 10년이 걸려서 낳은 아주 귀한 박신의 가문 외동딸 이랬거든 소 프라우드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나를 감사하게도 애지중지 이뻐해 주시면서 부족함 없이 잘 자랐어 너무 감사하지 응 그래서 사실 알바 같은 거는 주변 친구들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할 때 나는 알바도 안 해봤고 미국에서 살 때도 사실 알바 잘 몰랐어 그냥 알바에 대한 개념도 잘 몰랐어 그냥 개념이 없었나봐 돈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 개념이 없었던 아주 그냥 해맑은 걱정 없는 정말 철부지 딸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딱 첫 알바를 시작한 거는 정말 재미로 시작을 했어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 쿠션으로 넘어가서 내 첫 알바 썰을 얘기해 줄게 내가 처음으로 알바를 했던 이유는 정말 재미였는데 왜냐면 내 친구들이 알바하는 게 단순히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이 개념머리 없는 고등학생 철부지 여자애가 그래서 나도 친구 따라서 한번 알바를 해보려고 그때 당시 육봉달이라는 고깃집 체인점에서 알바를 열심히 하던 친구 두 명한테 야야야 야 거기 알바 좀 필요 없니? 나 좀 꼬사봐 해가지고 이제 좀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정말 딱 하루에 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그 긴 머리 양아치 같은 그 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때 당시 한국 고등학생과는 행색이 달랐거든 모습이 조금 유니크하긴 했지 그럼 그럼 암튼 그 양아치 같은 애 오지 말라 그래 하셨다는 거야 잘린 거지 일을 너무 못했던 거야 내가 당시에 설거지도 할 줄도 모르던 애가 알바하겠다고 경력 있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들어가서 알바를 한 건데 사실 그게 다 사장님 눈에는 티가 나잖아 그래서 처참하게 잘리고 나는 그때도 해맑게 역시 나랑 알바랑은 안 맞구나 엄마 카드로 그냥 펑펑 쓰면서 평생을 살아야겠다 했지 근데 이제 우리집이 많이 힘들어졌었어 내가 이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에 돌아왔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미 내가 한국에 왔을 땐 아버지 사업도 그렇고 우리집이 조금 힘들어져서 내가 전보다 그렇게 큰 용돈과 부유함 유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좀 철이 들었는지 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를 예전처럼 케어하지 못하시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알바를 막 시작하게 돼 이제 그러면서 지옥 같은 경험을 다 겪는 거지 정말 힘들었어 아르바이트 힘들거든 나는 사람 상대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 내 현실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에 제일 처음으로 딱 처음으로 정식으로 시작한 알바가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서 정말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인기가 많던 닭갈비집이었어 웨이팅이 엄청났거든 아니 내 첫 알반데 하필 진짜 걸려도 잘못 걸렸지 어떻게 이렇게 인기 많은 그런 닭갈비집을 골랐을까 아직도 후회스러워 와 진짜 웨이팅을 막 그때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막 1시간씩 40분씩 막 30분 기본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오픈멤버로 들어갔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막 중간에 이렇게 텃새 느낄 틈도 없이 그냥 가게 오픈멤버로 들어가서 내가 그래도 일을 배우면서 알바 경험을 스타트할 수 있었거든 근데 진짜 그렇게 힘들었다 처음에 알바 닭갈비 오픈하기 전에는 교육을 받잖아 우리 닭갈비집은 게다가 닭갈비를 손수 다 일일이 핸드메이드로 구워서 손님께 받쳐야 되는 그런 알바 시스템이더라고 아 X했다 도망갈까 했지만 뭐 어떡해 내가 완전 초짜고 나 받아줄 곳은 없고 게다가 육봉달 고깃집에 안 좋은 추억도 있었잖아 그래서 조금 알바에 대해서는 의기소침해 있던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오픈날까지 교육을 열심히 받고 딱 오픈을 했는데 아까 내 말대로 우리 닭갈비집이 굉장한 인기를 누리더라고 나 진짜 한 오픈하고 3,4일째는 집에 와서 맨날 울었대 기억도 안 나 근데 우리 엄마 부모님 말로는 내가 그냥 펑펑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거야 아 고생했다 정말 근데 너무 맛있었어 사장님이 점심에 그 닭갈비 구워주셨는데 왜 사람 많은지 알겠더라고 납득이 가더라 너무 맛있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닭갈비집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 남자 애들이 온 거야 걔네가 쌍둥이였거든 그래서 이제 내심 좀 반가웠어 나만 아는 얼굴이니까 걔네는 이제 나랑 안 친했는데 나만 이제 좀 내적으로 너무 친한 거지 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그래서 막 나 혼자 오봤다면서 어머 사장님 저희 동창이라고 제 고등학교 동창 왔어요 사장님 서비스 줘야 돼요 서비스 줘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막 난리를 친 거지 그래서 내가 탁 가가지고 이제 닭갈비를 탁 탁 탁 탁 탁 탁 구워드렸어 근데 그 테이블은 숯불 닭갈비를 드시는 게 아니라 볶음 닭갈비를 드셨거든 근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 남자애들 두 명이랑 이모 같으신 분이랑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신 거 같은데 내가 좀 손이 서투르고 야무지지 못하니까 볶음 닭갈비를 구우면서 양배추를 절로 날르고 떡이 절로 날라가고 닭갈비가 막 일로 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내가 볶으면서도 눈치가 많이 보였어 거의 약간 눈동자가 180도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이모랑 어머니가 딱 봐도 짜증이 나셨지 근데 나 같아도 좀 짜증 났을 거 같아 양배추 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다 튀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를 탁 쳐다보시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또 약간 순두부 멘탈로서 약간 멘탈에 지진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볶으면서 어 죄송해요 다 튀었어 저도 막 볶으면서 느꼈어요 진짜 죄송해요 하면서 주책을 부렸는데 거기서 이제 딱 쌍둥이 남자애가 그때 당시에는 왕자님처럼 보였어 왕자님 미소를 샥 날리면서 이모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하지 마세요 약간 웃는데 잇몸이 약간 빛이 나더라고 금리했나? 암튼 살짝 치링 하면서 웃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내가 금사빠 금사식이거든 지금까지 짝사랑으로만 따지면 나 진짜 카사노바야 그때 당시에 걔를 좀 짝사랑했지 허 반했어 난 이미 반해가지고 이미 걔랑 막 결혼까지 하고 이미 걔랑 애도 두 명 낳고 축구단 낳고 막 이런 상상이 가면서 어머 멋있어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볶아줬지 그리고 이제 걔네가 계산하려고 일어났는데 아니 글쎄 다시 보니까 나보다 좀 키가 작더라고 나는 좀 이성 볼 때 키가 제일 중요하거든 내가 키가 큰 편이라서 좀 키를 많이 보는데 걔가 나보다 키가 작았었어 그래서 딱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이 샤악 차분해지면서 평화롭게 걔네를 닭갈비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지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나네 근데 그 힘들었던 닭갈비집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추억이 많았어 첫 알바로서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면서 얘기를 계속 해볼게 요거는 맥의 레인로우라는 크림 섀도우고 완전히 웜웜한 피치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인데 오늘 메이크업 색조 자체를 요런 무드로 가려고 해 그리고 또 했던 알바는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아서 지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되네 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 두 번째 알바는 그 닭갈비집 바로 밑에 있는 오픈한지 얼마 안 된 초짜 사장님이 계시는 4 플러스 4 소갈비살 집이었어 뭔 느낌인지 알지 약간 싸게 먹을 수 있는 갈비살 집이었거든 정말 사장님이 초짜였어 회사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으셔서 딱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차리신 분이셨고 굉장히 착하셨어 그래서 좋았지 난 착한 사람이 좋아 그 소갈비집에서는 나 단짝 친구랑 같이 일했거든 단짝 친구가 알바가 필요하다 해서 같이 둘이서 구한 데가 거기였던 거야 그래서 그 소갈비집에서 두 번째 알바를 시작하게 돼 이상하게 그 집은 너무 재밌었어 나랑 내 친구랑 약간 나이 조금 있으신 언니 그때 당시엔 내 나이였을 것 같아 그 언니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물 후반이었어 내 입장에선 나이가 굉장히 많지 난 스무 살이었으니까 또 나이 약간 깎듯이 모셔야 할 언니 한 분 계셨고 그리고 거기 이모님이랑 이제 사장님이랑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약간 우리 둘을 되게 직원으로서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니라 막내 동생으로서 많이 챙겨주셨거든 내가 인복이 참 좋았나 봐 그래서 그 소갈비집에서는 실수도 엄청 많이 했는데 사장님이 아유 정민아 또 했니? 진짜 이렇게 웃었어 괜찮아 또 그랬구나 다음에는 조심하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셨어 항상 나 또 감동의 눈물이 나오네 죄송해라 영상편지라도 써야되나 나 진짜 사장님 너무 좋아했어 근데 그 고깃집도 정말 드럽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어서 많이 버텼던 것 같아 잠깐만 내가 알바 꿀팁을 얘기할 건데 지금 그 전에 애교살 꿀팁을 조금 전수를 하고 알바 꿀팁을 전수하도록 할게 이거는 요거트라는 컬러야 아멜리의 섀도우인데 내가 방금 여기 눈두덩이랑 눈 언더에다가 레인 로우 컬러를 발랐잖아 그 위에 애교살 부분에 이 요거트를 샤악 얹혀주는 거야 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큰일인걸 아니 이거 약간 애교살 꿀팁인데 눈 애교살이 좀 샤악 밝혀지면서 애교살 컨실러가 필요 없어지는 섀도우 나만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 거 아니지? 지금 나도 약간 돌파리 의사처럼 약장수처럼 막 너네한테 말도 안 되는 꿀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눈엔 요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 아무튼 내 꿀팁이란다 그럼 여기다 애교살 스틱을 얹어줄게 자 이제 시작할게 알바 꿀팁 나는 닭갈비집에서도 그렇고 거기 소갈비집에서도 그렇고 팁을 정말 많이 받았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일했던 알바생들이 이상하게 팁을 많이 받았어 근데 거기가 좀 다 고기를 구워주고 막 이런 곳들이라서 내 생각에 손님들이 아유 고생한다 내 딸 같은 애들 이러면서 팁을 주셨던 거 같은데 굉장히 그게 쏠쏠했거든 만 원, 이만 원씩 주셔도 스무 살짜리한테는 그게 얼마야 그때 물가여도 그 만 원이면 엄청나지 근데 좀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팁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셨어 숯불하는 남자애들한테도 그렇고 고기 굽고 서빙하는 여자 알바생들한테도 그렇고 다 물어보면은 정말 하나같이다 취하신 그 아저씨들 무리에서 팁을 많이 챙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약간 안목적으로 조금 이렇게 술 한잔 걸치신 아저씨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아저씨들 모여서 이렇게 술 한잔 드시면 요 여시방탱들이 아주 그냥 여우 같은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여섯 명끼리 이렇게 눈치를 봐 그러고 나서 탁! 자리가 없을 때 도도도도도 달려가가지고 고기를 샹냥하게 굽고 남자애들은 도도도도도 달려가가지고 숯불 갈아드릴까요? 그러면서 나이스한 척 하면서 이렇게 숯불 갈아드리고 말도 안했는데 연탄 막 집어넣어드리고 불 살펴드리고 이랬었어 그러면 이제 탁! 아저씨들이 이렇게 보다가 총각! 뭐 이러거나 아니면 아유 딸 딸 지갑을 여셔 그러면 우리는 살짝 모른척해 나같은 경우 고기를 구우면서 아저씨들이 지갑 꺼내는 거 이미 흰자로 다 보이지만 모른척 그래서 아저씨가 딸 부르면 네? 세상 순진무구한 척 하면서 딱 봐 그러면 아저씨들이 그리고 탁! 만원 몇 장을 건네주셔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그러면 아유 뭐 이런 걸 주세요 저는 그냥 관리를 하는 걸 뿐인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땀 한번 닦으면서 탁! 주머니에 넣고 고기를 더 정성스럽게 구워드리는 거지 꿀팁인가? 이 삼각존에도 이 맥의 소프트브라운으로 언더를 쫙! 이 눈이 언더가 좀 뿌그리해지면서 삼각존 뒤튜임이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 그리고 다음 알바는 내가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그렇게 고정적인 알바를 못해가지고 주말마다 나갈 수 있는 아니면 공강 때 나갈 수 있는 알바를 하게 되는데 그게 좀 티켓 알바 같은 거였어 티켓이나 너네 왜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앞에서 현장 발권해주고 막 소셜에서 구매한 티켓 찾아주고 해주는 티켓 발권 그 알바를 했었고 그리고 뭐 공연 같은 데 티켓 발권 뮤지컬 티켓 발권 이런 거 했었거든 되게 재밌었어 그거는 그 대학교 친구들이랑 맨날 몰려가가지고 같이 쉬는 날에 하고 주말마다 하고 이래서 되게 쏠쏠하게 벌었던 기억이 나 근데 어느 날은 진짜 힘들었거든 그게 딱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드림 콘서트 이런 느낌의 콘서트였거든 근데 거기에 워너원이 있어서 팬들이 엄청나게 몰렸던 날이었어 와 진짜 그때는 막 알바 시간 초과 해가면서 티켓 새로 뽑고 막 환불해주고 교환해주고 막 안표 잡아내고 막 이랬었던 거야 그때 진짜 거의 반쯤 울면서 팬분들을 상대했거든 근데 팬분들이 다 내 좋아하는 가수를 보러 온 사람들이니까 이미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잖아 그래서 약간 다 예민하신 거야 가수를 못 보는 상황에 닥치신 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져서 우리한테 소리 지르고 진짜 막 슬로건 던지고 이랬었어 제대로 해달라면서 또 슬퍼지네 보통 발권을 9시나 10시에 가서 이제 대기를 타거든 그러면 천막을 가둬놓고 우리끼리 이제 티켓 정리를 한단 말이야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보통 아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편인데 와 그날은 그냥 무슨 오후 된 것처럼 오픈 준비하는데도 웅성웅성웅성웅성 천막 뒤에서 막 사람들 다 줄 서고 있고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또 그때 눈 맞추면서 X 됐다 오늘 큰일 났다 이랬는데 한 명은 또 야 오전에 이렇게 많으면 오후에 널널해 막 이러는 거야 내 친구 근데 그 친구 결국 오후에 막 울었잖아 너무 힘들어서 그날 진짜 힘들었어 와 그때 워너원 분들 인기 체감했다니까 근데 워너원 분들 뿐만이 아니었어 그날 되게 인기가수들이 총출동한 날이었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콜드플레이 콘서트 날이었거든 콜드플레이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내안을 해가지고 올림픽공원에서 공연을 콘서트를 했는데 와 그때 난 진짜 콜드플레이를 좋아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힘들었던 거 같아 나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멋있는 사람들은 콜드플레이를 보러 왔네 하면서 사실 그날은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아서 힘들었다기 보다는 심적으로 그냥 부러워서 힘이 들었어 내가 빨리 사회인이 돼서 콜드플레이 하루 티켓이 한 17만원 하는 이 티켓을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빨리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일을 했지 마스카라 카키 색깔 쓸 거야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아무튼 그때는 오후까지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 발 꺼내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완전 저녁되고 콜드플레이 콘서트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그 티켓 부스까지 콘서트 함성이랑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야 막 벅차오르는 거야 비바라비다를 처음에 딱 시작했나? 힌 폴더 위켄드인가? 하는데 나 이렇게 내적 댄스 쳐가면서 마지막 사람들까지 다 발 꺼내주었던 거 같아 도시락 한 명씩 돌아가면서 먹는데 그 천막에 나랑 내 친구 들어가서 그 도시락 들면서 따라 불렀어 거의 울음의 도시락 울면서 먹었어 앙 하면서 막 울고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근데 하필 콜드플레이가 그날 오고 이제 안 오네 나 이제 티켓 살 수 있는데 혹시 미우들 중에 콜드플레이랑 연이 있으신 분들은 제이미포유가 기다린다고 빨리 좀 협박 좀 해주세요 오라고 자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했으면 어쨌든 메이크업 끝 메이크업 끝이란다 뭐 한다니 아무튼 그렇게 내가 티켓팅 알바도 했었는데 오히려 고깃집이나 이런 서빙 알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은근히 빨리 갔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고깃집 할 때 그냥 고기밖에 없어 그리고 손님들 갖다 달려면 갖다 주고 그거밖에 없는데 요런 티켓팅 알바나 요런 콜센터 알바 같은 거는 사람 상대하니까 너무 기가 빨려 진짜 모든 알바든 다 힘들겠지만 어후 사람 상대하는 거는 진짜 심적으로 너덜너덜되고 난 기가 빨려서 너무 힘들더라 맞아 나 콜센터 알바도 했었구나 내가 했던 콜센터 알바는 그런 거였거든 내가 영업하는 아웃바운드였어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여서 더 열받았지 하면서 콜센터 하시는 분들 진짜 스트레스 많으실 거 같아 내 친구는 콜센터 그냥 직원이었는데 탈모가 올 정도로 되게 힘들어 있거든 근데 나는 그걸 몰랐다가 내가 직접 아웃바운드 콜센터로 겪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사 문제면 아무리 내 핸드폰에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열이 받아도 콜센터 직원분에게 상냥하게 대하게 되더라고 참 값진 경험이야 진짜 힘들었다 지옥에 쿠팡 알바가 생각이 나네 나 쿠팡도 해봤거든 근데 쿠팡은 풀게 너무 많아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2탄으로 가져와야 될 거 같아 내가 쿠팡 다니면서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은 쿠팡 망해라였어 쿠팡이 빨리 망해서 쿠팡의 비리가 다 드러나서 좀 망해라 난 잠꼬대로도 했었어 쿠팡 망해라 쿠팡 망해라 쿠팡 망해라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지금은 쿠팡 없으면 안 돼 로켓 배송이 그렇게 편하더라고 쿠팡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피부 마무리 해줄게요 이거는 그 프레스드 라이트 스킨 파우더인가? 레브론 거 강남샵에 가면 하나씩 있다는 그 전설의 하이라이터 아무튼 나 PC방도 하고 편의점도 있고 막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영상 하나에 담기는 너무 부족하잖아 어머 맞다 나 편의점에서 썰 하나만 풀고 마무리 지어야겠네 이번 편은 나 편의점에서 손님이랑 진짜 웃기게 싸운 썰이 하나 있거든 편의점은 오래 한 게 아니라 친구 알바를 도와주면서 조금 땜빵으로 몇 번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제일 싫어했던 손님들은 취하신 아저씨들이었어 막걸리 드신 아저씨들 왜냐면 편의점 알바생들은 다 공감할 건데 꼭 이제 아저씨들이 담배를 산단 말이야 그러면 담배 종류가 진짜 많아요 담배가 말보루요 이래서 말보루만 있는 게 아니야 에쎄요 그래서 에쎄만 있는 게 아닌데 아저씨들은 꼭 와서 거기 거기 뭐 이래 그러면 네? 이러면 아저씨들 와서 아이 거의 거의 자 나 빨리 줘 에쎄 에쎄 이래 그럼 난 또 네? 이런단 말이야 아이 답답해 죽겠네 에쎄원 이러면 에쎄원도 또 많아요 난 이거 땜에 진짜 열이 받았어 그래서 나는 아저씨들이랑 수수께끼 싸움하는 거야 이거요? 아이 이거요? 아이 이거요? 에이 막 이런다 에이 답답해 아가씨 그거 그거 니 뒤에 이러면 이거요? 이러면 나중에 이러면 진짜 열이 받아 부탁인데요 담배 사시는 분들도 다 참고해 주세요 담배 명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몇 미리까지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골라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기싸움 한 적이 있는데 그땐 아주머니였거든 아주머니가 물건 다 사시고 마지막에 동전을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동전을 그냥 카운터에 딱 던지시는 거야 근데 내가 그날 되게 전남편이랑도 싸워서 되게 예민한 상태였거든 그래서 내가 딱 던져 주시길래 딱 보고 나 이런 마음이 들었지 딱 표정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그냥 동전을 이렇게 내가 받고 거스름돈을 드릴 때 내가 그냥 탁 똑같이 카운터에 탁 내밀었어 또 아주머니가 나를 탁 쳐다보시더라 그래서 나도 탁 쳐다봤어 그래서 한 서로 2-3초간 쳐다보다가 아주머니가 뭐야 이 별종은 약간 요런 눈빛으로 그냥 동전을 쓱 가져가셔서 주머니에 챙기시고 끝까지 날 이렇게 노려보시고 나가시더라고 진짜 이렇게 나가셨어 그래서 나도 그냥 약간 눈에 광기 있는 채로 미소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렸지 그런 기싸움 한 썰은 있어 내 알바 인생 중 최고의 싸움이었어 옷은 왜 이렇게 후줄근한 거 입었냐고 사실 알바 메이크업 알바 썰 풀면서 좀 생생함을 전달하고 싶었거든 누가 알바 갈 때 준비하면서 옷을 다 뭐 융드레스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잠옷 입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좀 생생하게 요 흰 티를 입었는데 오늘 니트를 입을 거거든 옷 갈아입고 올게 짠 오왕 메이크업 볼 끝냈고 옷도 입었단다 옷은 요런 옷이야 옷 귀엽지 더 오픈 프로덕트 옷이야 약간 편의점 알바 갈 때 요런 옷 입고 요런 메이크업 하면 조금 차은우 같이 생긴 어분이 나와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미안 현실 세계 없는 일인 거 다 알바 해본 애들아 갈 거야 아무튼 근데 알바 썰 이렇게 끝나서 너무 아쉬워 나 지옥의 쿠팡 썰은 2탄에서 풀도록 할게 난 쿠팡 얘기? 3시간도 모자라 쿠팡 뒷담은 다음에 까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러면 오늘 미우들 영상 봐줘서 고맙고 그러면 다음에 기약한 채로 알바 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 다음에 쿠팡 알바 썰과 진상 썰으로 만나보도록 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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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저 그때 편의점 잠깐 친구 대신 일했을 때 그때 편의점 점장님이 저보고 너는 인사성 하나는 휴기면 돼 휴기면 돼 일을 못한다 휴기면 돼 휴기면 돼 휴기면 돼 휴기면 돼 휴기면 돼